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상태, 일종의 내란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대형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당신 이 사건 제대로 파헤쳐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기회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직 대통령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측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유리리 지방선거 이전에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거의 세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대한민국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이자 소위 내란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초대형사건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단 불길한 그런 징후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주목할 만한 일성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에 전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을 가지고 경제위기 태풍권 선거 승리 말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시재하는 듯한 그런 사설을 바로 6월 4일 날 게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째입니다. 오전 용산 대통령 신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로 국정운영 동력이 확복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을 못 느끼시나 경제위기를 비롯한 대통령 권력의 소위 대태풍 권력의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공자왈 맹자왈 같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면 이틀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나온 첫 번째 발언이라는 것이 경제위기 태풍권 우는 선거 승리를 이야기할 그런 게제가 아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유추해서 해석하게 되면 물론 사람마다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해석한 것은 이분이 소위 선거수사,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시각으로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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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무너졌는데 무슨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렸는데 무슨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밤샘을 한다에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현장에 서 있는 경제주체들이 살리는 것이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해야 되냐? 법치를 확실히 하고 소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악법들을 철폐하고 이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경제가 중요하니까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는 일할 바가 없고 언급할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분이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구나 예상한 바대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국가적 재난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척 낮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됐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사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소 올소 찬성 찬성 이렇게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몇 분은 아주 예리하게 사내 경중을 따져서 선후를 따져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 의견이 아주 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수 시민이 열심히 한다고 하루아침에 경제가 바뀌겠는가 원인 제공자부터 척결하고 망가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제도 나아져 가는 것이지 당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비중을 따지면 경중을 따지면 여칠회님은 훨씬 더 본질을 착하게 괴뚫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선일보는 손바닥만한 언론 권력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것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 때문이며 국민이 법치에 대한 그의 신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은 어느 대통령이나 해야 될 일이지만 당장 무너져버린 법치를 살리는 일은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국민이 그를 내세운 것입니다. 정치보다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조선이 이렇게 논조를 딱 잡아가지고 철도천명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다 입을 닫고 윤석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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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저희 경우에는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경험 둔 듯이 많아지고 또 세월이 주는 무게감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경험과 무게감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짝짝꿍을 해가지고 가장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구나 그런 해설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여름에 보시는 여칠회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여칠회님은 경제를 내세우면 섣불리 적폐청산을 게을리하다가 문재인 시즌2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썬소리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사건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본인이 손을 대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또 손을 댔다가 관련된 사람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정치를 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덧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제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감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소위 선거 무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문제가 국가의 존망과 또 국민들의 앞날과 미래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하고는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압력에 떠밀려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으면 선거 부정 문제를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해결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리를 지방선거가 시행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이 소위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로 뿐만 아니고 가장 해박한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내의 한계가 바로 요리를 지방선거가 끝나고 7일이나 10일 정도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상한 바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파헤쳐서 나라의 선거 정의를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근본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경제위기 태풍권 선거 승리 말할 상황은 아니다 바로 이 발언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예를 들면 다수의 관료들 출신들이 지금 대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관료 출신들은 무난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파격적인 그런 것은 나오기가 힘든 거죠. 바로 여러분들 그 조선일보의 이 사슬 경제위기 태풍권 승리 말할 상황은 아니다 그 바로 밑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런 사슬이 바로 실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이 최저임금을 문정권 하에서 과속 인상한 뒤에 채불임금이 일본의 14배 소득주도 성장에 참담한 결과다 그런 사슬이 실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급속히 인상한 최저임금을 감당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지난 5년간 임금 채불규모가 7조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채불액보다 14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두 해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16.4% 10.9% 올리는 등 5년간 총 42%를 인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 속주라는 것입니다. 저소득 저소득 근로차를 돕겠다면 밀어붙인 정책이 임금 채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위 소주성을 밀어붙인 것이 국회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뭐죠? 문정권의 청와대이지 않습니까? 2017년 청와대에 입성한 문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잡게 된지 공병호 TV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본격적인 사전투표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2018년 지방선거를 또 부정선거를 저질러고 그래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더 용기를 얻어서 뭡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더 무자비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입법권력을 장악해서 전체 여러분들 법 가운데 80%를 민주당이 다 쏟아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정치라는 사람들이 만든 틀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청와대에서 날밤을 여러분들 세워가지고 일을 한다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법치라는 부분을 분명히 세우고 잘못된 국회를 쇄신해 줘야 여러분 그 다음에 악법들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 문제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선거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허구헌날 공병호 박사가 부정선거 문제를 왜 그렇게 다루냐 누가 다루겠습니까? 다 입을 다무니까 나라가 골로 가는 것이 그냥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입을 다물겠습니까? 투표를 도덕질하고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한 것이 내 눈엔 다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앞으로 망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신문도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중앙일보 오늘자의 오피년난을 보니까 한 사람도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 내가 볼 땐 소음입니다. 소음 헛소리들로 지면을 채운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 여러분들 사슬입니다. 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공직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에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이 뭡니까? 일상화된 그런 사회에서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무슨 게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날 게 없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도 골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정말 참 제가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동전의 양명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고 정치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자발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당선 이후에 3개월 동안 선거 부정 문제에 그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자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자 그렇게 하지만 저는 상당히 물을 건너가는 같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이 또 다 다르고 세상이나 사건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이나 다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고질병 에 대해서 수술 안 하겠다 이것은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심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감사찐님처럼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세금을 왜 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페 사이에 힐링 를 힐링